가수 피오가 휴가 근황을 전했다 점일이 일피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휴가 나온 지훈이 사진 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! 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휴가 중 야외에 앉아 케이크를 먹는 피오의 모습이 담겼다. 밝은 모습이 눈길을 끈다. 한편 피오는 지난해 3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으며 오는 9월 전역할 예정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